긍정을 선택한다. 진선 이쪽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끌립니다. 특히 내 몸 속에 병이 있으면 아 낫겠구나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강력하게 지배한다면 참 좋겠는데 어제 저녁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악령의 방해로 말면 부정적으로 자꾸 이끌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확신을 다 가졌을지라도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악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졌어도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좋아진 게 아니네 이래서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냥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 억장이 무너지면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긍정을 선택해야 해요.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여러분 정말 조그만한 섬나라가 정말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남자들은 지배력이 있다. 통솔력이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영국 남자들이 그렇게 통솔력이 있을까?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영국 여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참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 영국의 여자애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그렇게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쁘고 현명한 저녀가 결혼을 떡 했는데 완전 머저리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건 앞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완전 머저리야.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처녀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받은 재산 이런 거 다 이제 당진하고 남자가 돈을 못 부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는 그것에 순응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를 팔아야 되는 거라 이제 소까지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소를 팔아야만 그래도 당분간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형편까지 왔어요. 그런 형편이 올 때까지도 이 여자는 항상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줬어요. 참 그러기 힘들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복이 많은 남자는 마누라로부터 칭찬되는 남자예요. 마누라들은 대개 다 어떻게 해요? 남편을 뭐요? 꾸짖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당신 참 잘했어. 그러다가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를 끌고 장에 가서 남편으로 소를 팔게 하면 손해볼 것은 뭐예요? 뻔할 뻔 짜요. 그래도 이 여자는 자기가 가서 소를 팔겠다고 그러지 않고 당신이 가면 잘 딜을 잘 해서 잘 할 거라.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보면서 참 저 여자 참 이상한 여자다. 저 머저리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니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소까지 팔게 됐으니 그런데 그 여자를 참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정말 이쁘고 그렇게 착해. 그 여자를 탐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남편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 소를 끌고 나가는데 그 주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내기를 한 거예요. 무슨 내기를 했냐. 이제 오늘은 저 머저리가 소를 끌고 장으로 갔으니까 틀림없이 뭐예요? 틀림없이 큰 손해를 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의 여자가 저 남편을 차버릴 것이다. 이제는 그 남자한테 바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소밖에 안 남았는데 소까지 그렇게 손해보고 오면 저 여자는 틀림없이 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남자들이 그 머저리 한테 와가지고 너는 오늘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 머저리가 뭐라 그럴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소를 끌고 장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나를 쫓아낼 리가 뭐예요? 없고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남자들이 웃으면서 우리 내기할까 이렇게 될 거예요. 내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내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집을 주고 그 사람들이 틀렸으면 뭐예요? 마누라가 남편 안쪽 자녀가 잘 받아들이면 집값을 집값을 주기로 했어 내게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소를 끌고 가다가 당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난 거야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 아 그 소를 팔 거냐고 그래서 판다고 그랬더니 우리 당나귀하고 바꾸자 그래서 남자가 당나귀하고 바꿨어 손해를 좀 봤어 그 다음에 당나귀를 끌고 장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또 개하고 당나귀하고 바꾸자 또 바꿨어 이제 개를 끌고 가다가 이제 토끼하고 바꾸고 토끼를 닭 한 마리 하고 바꾸고 나중에 결국 소를 한 마리 끌고 간 놈이 썩은 계란 4개를 탁 받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거 오늘 틀림없이 뭐예요 쫓겨났다 근데 남편이 탁 여보 나 왔소 어 그래서 부인이 문을 다 결더니 여보 소 가지고 가서 이거 받고 왔대 소 팔아 왔대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할게요 어머 여보 정말 잘했어 이래가지고 내게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긍정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뭐예요 일단은 얘기야 그래서 영국선은 여자들로 하여금 항상 남편을 뭐예요 다 칭찬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예요 기가 센 거예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 바로 옆 나라에 섬나라 작은 섬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 아일랜드에 가서 세미나를 해봤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푸른 촌이 정말 참 그래서 아일랜드에 나라 색깔이 초록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참 거기에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강원도 처럼 주로 감자 농사 하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아일랜드 농부 중에 그런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성질이 성질이 아주 끈덕 져요 끝까지 포기 안하는 그런 끈덕 진 그런 사람 그래서 미국에도 케네디 대통령 가문이 아일랜드 가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농부가 나이가 많아 80이 넘고 부인도 먼저 죽고 웃고 그래서 그 농부는 당나귀 한 마리가 남아서 그 당나귀를 데리고 사는데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물도 안 나는 그런 우물인데 그 우물도 빨리 메꿔야 되고 당나귀도 늙어 가지고 일도 못 시키고 그래서 당나귀도 처분해야 되고 우물도 메꿔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농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당나귀를 우물 안에 넣고 그래서 우물을 메꾸면 흙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일석이조라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오늘은 당나귀를 처분하자 그래서 당나귀가 있는 당나귀를 끌고 나오니 이 당나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가는 당나귀가 이 당나귀가 그렇게 긍정적이야 아하 오늘은 우리 주인님이 자기를 일을 시킬 모양이다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주인님을 위하여 열심히 시키는 일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주인은 죽이러 가는데 그래서 우물로 데리고 가니 당나귀는 무슨 생각 우리 주인님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거기에 쳐놓고 파묻는다는 생각은 아니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은 안해 그래서 주인은 당나귀를 거기에 넣어서 죽일 생각인데 그래서 당나귀는 뭐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 안에서 할 일이 있는 뭐에 있다 그래서 아주 고생도 안하고 당나귀를 우물 속에 당나귀는 얌전하게 우물 속에 들어가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오늘 좀 있다가 주인이 흙을 파서 우물 안에 쏟아 그럼 당나귀는 아하 우물에 흙을 채워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죠 사실 그렇고 그런데 당나귀는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하 흙이 턱 떨어지는데 등에 흙이 턱 떨어져서 아 우물을 메꾸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에 떨어진 흙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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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등에도 지금 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라는 흙 그렇죠 많은 부정적인 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나만 재수없이 병에 흘렸나 그런 나를 죽이는 흙이 등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틀어야돼요 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밟아야 돼요 제가 저녁에 운영연습할 때 누가 그허 그랬다고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그건 못 밟으면 그 흙이 나를 채워서 날 죽여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봐야 돼 정말 내 행동으로 선택해 탁 탁 탁 탁 탁 주인은 또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흙이 나를 하다가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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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 한순간이 이 당나귀는 즐거운 거예요 왜 요즘 자기가 늙어서 농사는 농사일을 못할지 언젠 이거라도 뭐예요 자기를 이때까지 키워주신 주인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겠다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 주인의 계획은 죽이는 당나귀의 생각은 뭐예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성경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대요 이 위대한 진리를 당나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한 한 시간쯤 헉을 퍼붓는데 주인이 헉을 가지고 조금을 조금 가보니까 이상하게 당나귀 귀가 보인다고 가서 보니까 당나귀가 안 파묻히고 가서 빨리 부으세요 주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흙을 막 부어보니까 탁탁탁 하다니 또 흙 더 갖고 오세요 우리 당나귀가 이런 당나귀가 자기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처분하고 다 처분하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당나귀는 주냐 그게 아니라 정말 늙어서 농사도 더 이상 짓는 일을 못하게 됐을지라도 남아있는 힘은 끝까지 남아있는 힘은 끝까지 주인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감동 먹었어 그래서 그래서 드디어 당나귀가 우물 밖으로 나오고 우물은 잘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감동을 먹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 준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나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당나귀 밥도 갖다 주고 주인 밥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매 순간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끝까지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쑥과의 싸움이 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쑥을 쑥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쑥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니까 그래요 안 눌러면 이거는 콘크리트 벽 같아요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고 뭐예요 쑥 누르면 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거를 반드시 한번 말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좋은 빌라에서 산대요 5층에서 80평에다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거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났다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물을 치고 치는데 치고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젊은 여자가 사는데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반츠 바람이라서 못 뛴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못 뛴다는 거예요 이 창피라는 것이 장벽입니다 아시겠죠? 쑥스럽다 창피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쑥 눌러버리면 단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쑥스러워서 못 뛴대 반츠만 있고 어떻게 뛰냐고 그런데 불길은 점점 세지고 점점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끝으로 뭐라 그러냐면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쑥스러워서 그 쑥의 장벽을 넘지 않고 쑥에 항복하면 더 창피한 꼴 당한다 반츠도 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구나 반츠가 타가지고 시체로 발견되면 이거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쑥스러워서 쑥을 쑥 누를 수 없으신 분들은 오늘 시간부터 쑥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면 미국, 한국, 호주, 유럽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면 반드시 스트레칭 해야 돼요 10시간씩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 이런 때는요 비행기 안에서 스트레칭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고 쑥은 거린다고 요즘 참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밤에 달밤에 체조한다 미친놈 뭐 어쩌고 왜? 자기들끼리 쑥은거리고 킬킬거리고 그래요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좀 건강을 유지해보고 타는데 왜 그거를 비웃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못하는 것도 얼마나 또 웃겨 저 사람들이 비웃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해요 달리 생각하면 그거 못하는 놈이 비웃는 놈보다 더 쪼다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아 내가 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내가 쑥에 져가지고 못하면 나는 더 쪼다지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맨 꽁무니에 이제 조금 화장실이 있고 이제 거기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탁 하면 꼭 그 당시는요 그게 한 20년 전까지도 그런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이 보고 찔러 옆사람 측에서 또 보란게 뒤에 달밤에 체조하는 미친놈입니다 그럼 또 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쫙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쳐다보잖아요 뒤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다시는 한번 그 정도의 쑥에 대한 배짱이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쑥을 물리치고 여러분 아이리쉬 덩키 아일랜드의 덩키가 모세 아닙니까? 아일랜드 덩키처럼 영국의 여성처럼 정말 긍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 알겠죠? 일단은 황포망 centimetיט 흥아 immin attract CRISQ